한 달에 한 번 매월 28일마다 이발대위를 열어 이발을 한 고객당 3천 원씩 정립금을 모아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있습니다. 휴일이면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청주시 상당구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윤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예쁜 가위손 이용원 조상길 원장의 훈훈한 기부 소식이 전해져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길 원장은 매월 28일 이발대위를 열고 하루 동안 이발한 고객 1인당 3천 원씩 매월 정립금을 모아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매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발대위 수익금은 영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액 기부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조상길 예쁜 가위손 이용원 원장을 비롯해 심재동 전세마을협의회 회장, 김학임 사회부장협의체 회장, 청주시 영운동 행정복지센터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조상길 원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발대위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매년 실천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길 원장은 평소 휴일에도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주변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